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음악재단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산성과 66장을 다같이 찬성하시겠습니다. 산성과 6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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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미함으로 복음의 통로로서 충성되어 있어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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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주님의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속령감사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 말씀의 보호와 인도와 또 그 말씀의 공급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서 하오니 이 가까이 두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펴서 읽을 때 사람뿐이면 아무 유익이 없게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빛과 또 힘을 주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뛰고 또 기쁨도 있고 큰 합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31절부터 39절까지 이것은 일종의 찬송인데 이 말씀은 설교의 맨 끝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각자 묵상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좀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고 또 로마서 속에서 이 찬송은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 마울은 로마서에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층이 우리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교리로 우리는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을 몇 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아마 1장 16절로 17절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을 제공했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또한 중요한 요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위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 의의에 대해서 이 구원 도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크게 한 7달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서론이 있겠죠.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런 간략한 배경을 설명하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3장 21절부터 방금 우리가 읽은 그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그러나 이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그것이 6장 그리고 7장 8장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사상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율법에서 7장에서는 자유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의 적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7장에서 우리가 오늘 8장 읽었지만 7장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7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칭의교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허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거 허구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7장에서 원론적으로 다룬 후에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인가를 설명하는 지점이 8장입니다. 8장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었고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정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법, 우리에게 살 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이전에 해줄 수 없었던 예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일을 율법은 해줄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그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다 심판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 안에 있는 이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현실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더 이상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찬송 31절부터 39절까지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피족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 공동상속자들이 된 우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처음 여기 꺼냅니다. 고난 신자에게는 남아있는 죄도 있지만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고 또 이 세상에 거대한 악과 비참을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도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또 이 세상의 거대한 악으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투쟁하고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당하게 될 이 고난과 이 땅에서의 탄식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피조물에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딱 세 번 나옵니다. 탄식. 그런데 탄식의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피조물이 먼저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탄식하느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종말 이 땅에서의 모든 거대한 죄와 이 세상의 악과 이 비참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 말하자면 이 역사가 지향해왔던 이 역사의 종국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전모가 나타나는 우리가 고대하는 그 때가 되기까지 피조물이 피조물도 함께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지금 우리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역사가 계속되는데 성도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다 탄식합니다. 이 세상도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신음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사람들도 많이 탄식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탄식하는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이 세상에 이 지구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습니까? 짐승들도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고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피조물이 뭘 바라는가?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그 새하늘과 이 새 땅이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를 실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성도로 살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구속, 이 구속의 완성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 비록 지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양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곧 몸의 구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태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모여서 이제 성도들의 총회, 그 영광스러운 회합을 가질 때까지 그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였고 너희들도 그러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는 소망의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오 그러십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냐냐. 우리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다주실 그 영광의 그 나를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탄식 가운데 있다. 아직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탄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더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피졸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니 다 같은 말입니다. 탄식으로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나 험난한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투쟁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누구도 잘 아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짧고 우리가 힘이 없고 강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이 세상의 여러 현실에 얼마나 쉽게 피동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뭘 기도해야 될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교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님도 강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섬리로 우리의 각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선이 이루어지기 선은 구원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 여기 의롭다 하심 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역사를 주장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신칭이 아 놀라운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받았다가 또 빼앗기거나 받았지만 시시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영광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고난을 했습니다 탄식 그리고 나서 이 위대한 찬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즉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 즉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과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찬성할 것밖에 더 있느냐 감사할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서 네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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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 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하게 되는 일이 많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참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지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뭘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저하시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적하는 환경도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 죄인 아니냐 너 네 안에 죄가 여전히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송사할 때 고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당신이 누군데 나를 자꾸 고발하느냐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발 누가 너희 고발하리요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심판 심판장은 재판장은 그리스도신데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신자의 기쁨과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신자의 이것이 첫 번째 기쁨과 확신입니다 두 번째 기쁨과 확신은 35절로 39절에 있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답입니다 39절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에 신자는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란이든 그것이 곤고든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성경에서 10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할 양과 같이 정말 너무 위태롭고 너무 간당간당하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기근도 만나고 환란도 만나고 또 핍박도 만나고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37절 그러나 그러나 위대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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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는 내가 확신하는 여기 확신입니다 이 성도의 확신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능력 능력 세력 어떤 세력 어떤 권세자 사망 생명 천사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이 확신 이 기쁨이 신자 안에 우리에게 늘 흥분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자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죠 사람에게 치이고 또 사람이 너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사람만 생각하면 일도 힘듭니다 일에 치입니다 환경에 치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모테트 우리 합창단 베아트스 합창단 의사합창단 다 우리 재단 모든 우리 직원들이나 또 후원하는 분들도 다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의롭다 신자의 기쁨과 확신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스 17절과 18절 특별히 18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하이델베리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어떠한 고난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너무 가볍다 가볍다 현재의 고난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의 신자들의 기쁨과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로마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로마설이 마치고 이제 로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으로 말미없는 이 의의 도리에 대해서 왜 나오지 못하는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5장 중반까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성화의 강론을 다룬 다음에 끝인사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한 해를 특별히 많은 탄식 가운데에 있었던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이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심으로 이 찬송이 또 다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또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세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비록 잠시 탄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탄식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기쁨과 찬송과 이 확신을 더욱 굳세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과 301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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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엉뚱하게 하시네 온도남도 여력하나 내 힘과 나사랏해 눈물이 묻히는 주의 은혜 적받아 사랑 없는 거리에나 안참게 해 주의 손을 붙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과 제대의 날이 날로 날로 가라 무거운 짐 주게 받며 옷을 갈고 갈쳤네 너를 위해 애기까지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소원에서 남은 모두 살리라 김준범 목소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비록 우리가 많이 탄식하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지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의리를 힘입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서울 모태트 음악재단 모든 가족들과 모든 후원자들 그리고 이 모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특별히 우리 모든 단원들과 직원들 또 성기는 모든 교회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다 아멘 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서울 모태트 음악재단 단장님이자 지휘자님이신 박채용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데 특별히 재단 이름으로 이렇게 성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모태트의 스태프들과 또 베아토스의 임원들 그 다음에 또 유스팀을 대표해서 임원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유스도? 유스의 임원 청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금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녹화로 이 예배 영상을 함께 하실 우리 재단에 140여명 되는 모든 분들 또 재단에 소속은 안되어 있어도 또 후원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분들의 그 삶과 또 생활 속에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는 이사야 43장 19절로 23절에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지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말씀 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찬성에 관련된 귀한 말씀도 함께 있죠 부족한 가운데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해를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 일을 감당해 준 모든 세 팀의 스태프분들 또 임원분들 또 함께한 모든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보니까 유스에서 제일 어린 학생이 열 살인가요 열한 살 열한 살 또 베아투스에서 제일 연로하신 단원이 지금 78세 79세에 계신 단원이 계시니까 모든 분들에 관련된 또 가정들과 관련된 분들 생각하면 수천 명이 이를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셨다 생각이 합니다. 이 신인 22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아투스 합창단의 서프라노 박사장이셨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단원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슬프기도 하고 여운이 아직도 계속 빈자리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것은 참 애석하고 슬픈 일인데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을 찬성하고 찬성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베아투스 속년회를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고 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코로나를 경험하신 분들의 애완도 느꼈고 또 베아투스는 금년에 행사는 많지 않았는데 일은 좀 많았네요. 어떤 분은 심장마비가 와서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활동을 했던 걸 조금 보니까 유스쿼아야가 1월에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하는 그랑뜨와 합창 페스티벌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상황이 바뀌는 그 상황에 맞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연습하고 그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 나눠서 연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든 가운데 그 1년을 잘 지내오시고 헤쳐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베아트스 앞창단은 금년에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했는데 또 단원들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코로나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총 정리를 해보니까 42주 동안 1년 중에 42주 동안 계속 연습이 진행됐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단원들까지도 연습에 나와서 같이 하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베아트스는 내년엔 더 희망적인 그런 활동을 더 많이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테트크와연은 세 번의 정기연주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세 번 다 아슬아슬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스톱될 수밖에 없었는데 매번 그 연주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인원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세 번의 정기연주를 다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초청연주 또 두 번의 협연 외부단체와 협연 또 한 번의 지방연주 두 번의 봉사하는 연주 그래서 총 열 번의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활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연주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연주는 가히 기적적인 연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하여간 애써주신 우리 스태프들과 또 단원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단 사무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과중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무 시스템을 잘 적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하게 또 활성화시키고 또 했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주나 이런 활동이 적었지만 또 스태프들은 그 이상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또 잘 알지 못하는 또 뉴스나 러테트나 베아테스 모든 멤버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또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난 한 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단을 위해서 각 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바하가 바하 모테트 227번 예수마인의 후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총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를 정립해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또 올곳이 세워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